어, 좋네요, 어. 나 옛날에, 그지? 수금하게 돼서 일했거든? 거기서 진짜 그거 생각나, 지금. 아, 진짜요? 고기 컷팅한다면서. 고기 컷? 어, 옛날에. 묻혀? 어, 묻혀. 이제 일 시작하는 거예요. 나 말고, 조금만. 아, I'll give it a shot. 형 먼저. 이거 먼저 할래? He wants to go first. 워? 형이 보니까 디자인... 아냐, 아냐. 이거는 좀 내려간대. 이은, 치즈. 아, I'm taking you find it all? 캐븐 없을 때도 계속 오늘 밤까지 페인팅해야 해요. 딱 안 해. 나 진짜 잘해. 잘 해야 하는 거 맞잖아. 나 이런 거 못 해. 여자 같아. 여자 같아. 용땡이. 일 안 했어. 와인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. 죄송합니다. 용땡은. 천장 달리. 원칙. 저건 더 무거운 것 같아. 진짜? 아는데 하나도 안 무거워. 하나도 안 무거워. 왜 그래? 운동 안해서 그래? 하나도 안 무거워. 그리고 트림치즈 마스터 포니 탑 치즈. 계속해. 내가 얘기하고 있을게. 하나씩 하는 단어. 못 들었어. 그냥 해. 상관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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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자를까요? 내가 자를게 왜 이렇게 우리 노래야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자연의 맛이 느껴집니다 뭐야 이게 뭐야 애기요 수고했어 무서운 것 같다 그리고 진짜 하나 어떻게 못 얻어 하나 형이 말 좀 잘해봐 아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트레이사에 물고든 네 ག이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